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송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 요즘 핫한 주제죠.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요. 통합과학 교과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분량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가지 것들이 불편한 상황이 많아서 그냥 고1 통합과학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굵직굵직한 큰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수능이고요. 두 번째는 내신입니다. 뭐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고1이라고 가정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 벌써부터 나는 수시는 포기한다. 정시로 가겠다. 뭐 이렇게 확답을 짓다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난 뭐 수능은 내 알바 아니야. 무조건 난 내신으로 간다. 뭐 이렇게 확정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대학교 입시에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이 이제 수시와 정시잖아요. 얘네들은 둘 다 오픈을 해놓는 게 맞는 거고 기회를 시작하자마자 반을 자르고 시작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의 변화입니다. 지금 현 고1 기준이에요. 2015 교육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현 고1 여기에 포함되잖아. 그렇죠? 물화생지라고 불리우는 이 과목이 1,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8과목이죠. 그래서 이공계 뭐 혹은 과학 분야에서 선택을 한다. 과학탐구에서 선택을 한다는 건 8과목 중 택1 혹은 택2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 그렇게 해서 뭐 보는 거죠. 뭐 대부분 뭐 물화 뭐 이런 낭만파가 있나? 물생, 뭐 생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보게 될 겁니다. 2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물원, 화투 이런 식으로 보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아, 물론 과학을 8과목 중 택0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뭐 그분들은 이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죠. 지금 이게 현행입니다. 근데 2022년 교육과정이 들어갔는데 지금 중3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2015 교육과정이 2015 수능부터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2015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 이제 4년 했고 5년 차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년 차, 6년 차, 7년 차 딱 7년 하고 여러분들이 7년 차에 끝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수능의 2022 교육과정이 정확하게 착지하는 순간은 현 중3이 수능을 처음 보는 2028일 거예요. 그 수능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때는 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은 뭐 국어에서도 선택하고 수학에서도 세계 중 하나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 사탕과탕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때는 국어수학 포함해서 과학사회도 선택이라는 행위가 없습니다. 수능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상대평가로 계획되어 있고 문의과가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도 창의융합형 인제, 문의과 통합교육과정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의과를 통합했다는 의미를 사탐이나 과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있죠. 사탐일, 과탐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학도 아무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알잖아 현실을. 뭘 알아? 대학교에서는 반영할 때 제한을 걸어놔요. 입구에 입구 컷을 한다. 뭘. 우리 이과 들어오려면 반드시 과학에서 두 개 선택해야 됩니다. 뭐 혹은 이과 들어올 거면 수학에서 확 통은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걸림돌이 다 있다고. 우리는 알죠. 사실상 문의과가 통합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수능부터는 내신을 제외한 수능에서만큼은 적어도 문의과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과학도 보고 사회도 보고 수학도 선택이 없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문의과가 완전히 통합되는 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사실 2015 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뭐 이 과정을 위한 뭐 교도부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고1이잖아요. 현재 고1, 2, 3은 수능에 변화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 화, 생, 지, 원, 투 중에 뭐 고를지 고민하시고 사탐 두 개 고르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적성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그 과에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선택하셔서 수능을 시행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겠네요. 지금 현 고1은 만약에 만에 하나 플러스 1 뭐 제수나 삼수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워진 교육과정으로 수능을 봐야 합니다. 불안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뒤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 힘 빡 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1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씨 나만 왜? 어? 난 억울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 여러분들은 아 내가 왜 마지막이야? 한 번 더 하면 망하네? 뭐 이런 압박감을 나도 살지만 지금 중3 애들은 바뀌고 나서 기출문제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똑같은 입장이야.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걔네들 입장에서는 야 고1 넌 그냥 현역으로 가면 되잖아. 제수는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나는 선택을 하지도 않아. 그냥 살다 보니 뭐 이렇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학년마다 다 비슷한 고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제가 현역 때 제가 고3 때 저는 7차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덜을 외치게 되면 저도 과탐이 4개 보던 걸 2개로 보고 문과 입장에서는 그 당시 문의과가 있었어. 문과 입장에서는 미적이 없었는데 생기고 이런 격변하는 교육과정 변화에 저도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너무 그거에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한 번 가면 되잖아. 그래서 잘 준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수시로 가세요. 수시로 가면 더 좋죠. 내신은 어떻게 변하냐. 사실 고1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고1 학생들은 내신의 변화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2011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국어 몇 단위 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몇 단위 영어 몇 단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내신을 반영했었는데 이 단위라는 말이 이제는 학점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9등급 상대평가를 진행했습니다. 4% 1등급 11% 2등급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내신 산출을 하실 때는 고교 학점제로 바뀌어서 학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큰 의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나 학점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주장은 하는데 학교에서 그 모습을 열어줘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편승돼 가는 사람으로서는 크게 변화를 느끼는 게 가능할까? 교육 현장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물론 당연히 변화가 조금씩은 있어요. 창체 활동의 시간 변화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건 이거라고 봐요. 5등급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같이 기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필수야. 그래서 5등급 절대평가는 A, B, C, D, E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정도 성취도를 보이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 A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이런 원점수를 통해서 기입을 하실 거고요. 5등급 상대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석차를 매겨서 9등급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5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체감할 내용이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고교학점제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게 2015죠. 단위 이수를 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로 바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최소 단위거든요. 이게 204단위예요. 시수가 204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192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됩니다. 이런 학점제로 바뀌어요. 대학교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얘를 시간으로 총 계산해보니까 2890시간 1년입니다. 1년 기준에 2890시간을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필수야. 그런데 지금은 2720시간 전체로 치면 한 170시간 정도 되는데 1년으로 세분화하면 이걸 과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1학년 기준 과학시수는 10단위 이때는 10단위라고 배웠어야 돼요. 10단위 과탐실 2단위 1년 기준이야. 여기에서 이제 8학점 2학점을 들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어? 선생님 10에서 8이 됐으니까 과학시수가 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제외한 4회까지도 전부 다 10에서 8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제가 아무리 과학선생님이지만 과탐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신 산출할 때 퍼센티지가 가장 높아요. 조금이지만 그래서 과학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통합사회도 마찬가지 국어 수학 영어도 당연히 다 마찬가지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등급 상대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이게 과거의 상대평가죠. 4%가 1등급 7%가 2등급 12%가 3등급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됐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10%가 1등급입니다. 이게 옛날로 치면 사실상 11% 2등급 컷까지 1등급으로 넣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얘네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까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학교에 수시 원서를 쓸 때 이 정도 등급이면 이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당연히 다 상행평션에서 올라갈 겁니다. 학생 수가 많아질 거니까 1등급 받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할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1등급을 받는 난이도는 쉬워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사실상 산술적으로 2.5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10등까지 1등급 주던 거를 전교 25등까지 1등급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난이도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걸 대학교의 입시자료로 활용할 때는 1등급이라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1등급을 못 받았을 때 대한 타격이죠. 그런 것들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는 난이도는 쉬워지지만 이건 맞는 말이죠. 대신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훨씬 심해지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스노블링을 이끌어낼지는 상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등급 절대평가도 반드시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거를 평가 자료를 쓸지 이거를 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아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현 고1 기준입니다. 이 고2 고3은 조금 달라요. 고2 고3은 이 새로 개설되는 신설 과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 고1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 내신 평가 방식은 바뀝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사실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는 건 그렇게 큰 체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과 과정이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1학년 때 배우던 내용과 지금 교과정 바뀌고 배우는 교과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이렇게 배우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교과정에 있어서 교과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체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교과 과정은 사실상 현행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즐긴다는 표현이 맞나? 고등학교 생활을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통학과학을 가르치는 신승환이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혹시나 만약에 더 필요하다거나 뭐 수정사항이 반영된다거나 하면 그때 또 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